알려드릴게요.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 그들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짜러 풍나라로 떠나볼까 풍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알겠죠? 부끄덕 손에 져 춤추어 춤추어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어떤가 뭐 해같이 말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게 말해줘 바라바 바라발 바라봐 바라로 나라는 별보다 깜끗하네 별나라는 단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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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감사합니다 뒷동산에 지적이던 세계도 이미 벌써 보고 있어요 보고싶은 날 볼륨 오 예! 보고싶은 날 볼륨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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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도 꼭 나라는 받아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깜끗하네 별나라는 단번에 가도록 해 오! 후! 우! 아! 아! 아!